K-POP이라는 음악 자체가 다채롭다 저는 사실 요즘 K-POP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음원차트의 1위인 노래가 음악방송의 1위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팬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누구나 점점 더 많이 팔고 있다는 맞는데 우편적인 대중을 맞추는 게 아니야 지금은 완전 작은 상에서 맞춰야 되는 거고 일단 밖에 없고요 BTS가 제2의 비틀즈다? 이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재 아재매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중성이라는 걸 K-POP에서 논할 자체가 있나? 늘 성공만 있는 건 아니죠 챌린지가 되는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안 좋아하지 말고 계속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비난을 받으면 더 오기가 생겨서 아직 서브컬처고 저희가 메인컬처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